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이구요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시간 추식기초강의 한번 진행해 볼텐데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추식기초강의가 보면 141회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10분정도 분량이니까 주말 시간 한번 내보시고 아니면 휴가 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한 2-3일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추식 기본 기초 닦는 데 전혀 무리 없다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강의한 내용들이니까 체크해 보시구요 142회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하면요 계신 분들이 1번 먼저 한번 눌러보십시오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서도 먼저 요점 정리 한번 체크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안이 여기가 있든가 없든가 모르겠네 자 없어도 여러분들 최근 강의에 바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무랑 한잔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아무도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간단하게 5까지 그리고 10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김여사님은 오늘 복습 확실하게 마무리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은요 여러분들 우상량하는 종목 주식 투자의 대전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양봉, 원봉, 도치 이런걸 알게 되었다 그쵸 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언제 하는게 좋은가 하면요 자 이렇게 우상량할때 하는게 좋습니다 우상량할때 그죠 이것이 없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박스권 거리다가 돌파하는 시점 여기부터 이제 관심있게 주식은 오셔야 돼요 그죠 그 이전에는 돌파시도 나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접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깨지면 아 던지고 놔야 됩니다 이런데가 깨지면 던지고 놔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량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관심있게 보시다가 자 첫번째가 우상량한 종목 우량한 종목을 선택해서 이 평선들 다 돌려내고 정배열로 된 시점에서 지지되는 이 평선 지지되는 시점에서 매수하자가 주식 생초 탈출 팁 1입니다 자 여기서 접근해서 적당히 매매했을 수도 있겠고 여기 여기 이런데 다 매수 포인트인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대전제이구요 자 그럼 두번째 팁은 뭔가 하면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자는게 두번째 팁입니다 자 여기서도 가능했겠고 그럼 여기서 자 이것은 빠르니까 우상량 아직 못 돌려냈으니까 패스하구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했다 칩시다 그죠 아직까지 20일 돌파한거 없어요 여기 이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평선도 정배열로 다 돌려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20일 아직 안 깨졌어요 깨지는 시점까지 들고 가면 이야 셀트리는 워낙 추세가 좋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폭납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시그널을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가 자 10만원권인데 여기 20만원 더블 갖는 것을 놓치고 토해내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식상 초보 탈출 팁 3이 나온 겁니다 수리 자 5일선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5일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여기 매도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안 기다려도 수익을 충분히 더 챙기는 겁니다 이것이 3이고요 4는 목표치 목표치가 나온 달성한 이후에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죠 여기 11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146,000원입니다 그러면 34,000원이잖아요 34,000원을 더하게 되면 18만원대입니다 여기가 목표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서 들어갔다면 추세 다시 돌파하는 여기까지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18만원 이후로는 슈팅인 겁니다 더 세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청산 수익 잘 챙기는데 접근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목표치 다성 이후에 이렇게 은봉 떨어지는 것이 보이거나 윗골이 달면 여기서 던지는 것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예측 매도하는 것이 주식생초보 탈출 팁 4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이거하고 비슷해요 볼린저 밴드가 90%가 안으로 그리고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니깐요 목표치 나오고 위에 뚫고 볼린저 밴드 뚫고 나오면 청산한다는 것이 주식생초보 탈출 팁 5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리고 6,7,8,9,10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도 접목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납 9,000 양봉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서 시장 바닥을 짚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들은 월봉에서 체크해 나간다 그것인데요 그것은 일단 5까지만 알아도 별 문제 없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아시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프린트 스크린 하자면 자 이것으로 해도 되지만 이것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으로 하면 가장 아 확실하게 주식생초보 탈출 팁 이후의 것을 설명하기가 좋아요 자 엘리어트 파동과 연계해서는요 붙여 넣으면 엘리어트 파동이란 것은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 5파가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락 3파로 조정을 받기가 쉬운데 자 팁은 뭐냐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여기 인근에서 양봉 뜬다고 쫓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라구요 여기에 양봉 뜬다고 5파가 시연되고 난 다음에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이 5파까지 완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눌림목 좀 준다고 따라가면 다행히 잘 끊어내고 나오면 다행인데 2평선 깨질 때 1대 미련 부리고 안 끊고 놓으면 하락 ABC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패스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게 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바이오로직스로는 급락한 주식이 추세 좋게 간 종목입니다 주식 추세를 좋게 간 종목이 급락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잠깐만요 옆에서 우리 딸이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겁나 부천 양봉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상승의 목표치도 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락의 목표치도 정할 수 있다고요 여기가 아까 보시다시피 15만원이에요 15만원 60만원에서 45만원이니까 15만원 맞죠 그럼 여기 반등을 50만원에 반등했어 그럼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고요 15만원 빠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35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은 폭으로 그 이후에 양봉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팁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고급 팁이죠 그러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봉 양봉 쓸 때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죠 그러면 손절해야 돼요 안하면 큰일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팁이고 시장판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폭만큼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 안할게요 앞에 방송도 있고 여기 폭만큼 여기서 반등하면 하락할 때 여기까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닥특해 여기 저점 부위다 그리고 기간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지 체크해보면 여기 부위에 들어옵니다 볼까요 7월 2일 정도 볼까요 고스피를 두고 자 외국인 여기부터 슬슬슬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 인근 그러면서 닥특해는 바닥권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외국계 크게 안 던지고 있어요 자꾸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쌍거리가 들어와야 강하게 치고 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죠 그렇게 바닥을 잡아낼 때도 목표치하고 관련 지으면서 기간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지 그리고 잘 체크하시면 지수의 바닥도 잡을 수 있다는게 팁 팁입니다 팁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는 중장기 투자할 때 기간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슬슬 잡히고 업종 대표주들은 월봉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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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옛날 가격으로 220만원대 지지권이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지금 매수해 들어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깐 터치는 확인했으나 빠르게 반등시도는 오고 있는데 밑을 확 쳐지기보다는 아마 위로 반등시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서서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 월봉의 지지를 받으면 서서히 분할 매수로 측근 가능하다. 이것이 주식 쌍초부 탈출 팁 1부터 10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주식 쌍초부 탈출하는데 간단한 팁 벌써 오늘 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1부터 10까지 쭉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이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또 다른 벌일 때문에 나중에 또 생방송 참여 못하더라도 녹화방송 보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김여사님은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예전보다 달라진 모습과 나아진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자 닥터케이였습니다.